지금부터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움텍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의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맞춤형 팝업창도 내비게이션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텍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모든신고 안내 유형,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안내창이 뜨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기장 의무란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은 아래 사업장 명세 입력 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가 모두 선택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를 입력합니다. 앞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에서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셨으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해당 내용이 보여집니다. 신고 유형 등을 입력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선택 내용 수정을 선택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이 등록됩니다. 사업장 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 명세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있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업종 코드를 모르시는 경우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는 인정 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기장 의무란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란에는 기준 경비율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때 사업장의 총 수익 금액을 묻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수익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예를 누르고 문담 내용 적용하기를 누르면 소득 금액 계산 명세의 업종 코드 및 총 수익 금액, 소득 금액이 자동 입력되어집니다. 소득 금액 계산을 위해 화면 상단의 사업장 정보에서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우측에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9번 항목에 총 수익 금액을 입력하고 경비율 적용 기준 항목의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합니다. 기준 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와 단순 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아래 표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및 업종별 총 수익 금액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 구분별, 사업장별 합계 목록 화면에서 비교 소득 금액 항목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소득 구분별, 사업장별로 주요 경비 계산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정규 증빙 제출 내역, 세금 계산서, 계산서, 지금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외 세금 계산서, 지금 명세서 순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자세한 입력 방법은 작성 요령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경비 계산 명세에서 정규 증빙 서류 수취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금액에서 공제할 매입 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점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란에 지출 금액을 입력 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11번 항목 단기에 지출한 주요 경비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단의 사업장 정보 명세 목록에서 선택 후 우측의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소득 금액 계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 중간에 위치한 업종별 총수익 금액란의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우측의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하면 위쪽 소득 금액 계산란에 수정할 수 있도록 금액이 채워져 보입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소득 연말 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상단 우측에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 번호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서 나의 소득 종류 중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근로소득 등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제출된 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고자 하는 지금 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입력됩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나 제출된 지금 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 화면에서 상단 우측의 추가입력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득구분 및 소득지급자, 충수입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아래 명세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소득명세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관련 내용이 보여지며 수정할 내용을 직접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종합소득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손금 입력하지 않고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나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입력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의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상의 공제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공제 적용할 유리한 지급명세서 1개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소득공제명세서 내역에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소득공제내역 중 인적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우측에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인적공제내역을 불러와 채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의 우측 추가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등록란이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의 선택내용이 표기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 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세법상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공제내역을 불러오기 한 경우 관련 내용이 채워져 보여집니다. 우측에 소득공제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입력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수령 시 과세 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 항목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하거나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 및 수정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 공제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안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제내역을 불러오기 한 경우 관련 내용이 채워져 보여집니다.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도움말 및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후 불러오고자 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소득공제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 초과액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기부금 공제 방법은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기부금 세액 공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법만 적용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은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성 사례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 세액 공제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당회연도 기부 내용 목록과 2월분 기부 내용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간에 기부금 당회 및 2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에 기부 내역이 입력되며 18번 공제대상 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 공제대상 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에 자동으로 계산 입력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맨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기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단의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2월 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사업자별 세액 감면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 감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세액 감면율, 대상 세액, 감면 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누릅니다. 세액 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별 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 공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율, 대상 세액, 공제 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명세서를 불러오기 한 경우 해당 공제 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입력해야 할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인별 세액 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소득 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액을 수정하거나 지금 명세서 공제 내역 대신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상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연말정상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이 뜨면 불러오기 하거나 지출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세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등도 연말정상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번부터 7번 항목 지출 금액 중 더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 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의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특법상 세액 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 총액을 입력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 공제는 한도 초과 시 자동 조정 입력됩니다. 이외 세액 공제 내역도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공제 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과 세액 공제 합계를 확인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 납부 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토지 등 매매 차액 예정 신고 납부 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원천 징수 세액 등은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입력한 원천 징수 세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원천 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가산세 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가산세 화면에 들어왔으나 가산세 입력 대상이 아닌 경우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보여지며 세액 계산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 계산보기 펼치기를 누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수하실 분은 인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단순 경비율로 추계한 사업소득과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모두 체험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해서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 사항의 거주 구분, 내 외국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소득 종류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 기장 의문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사업소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고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불러온 사업소득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사업장 정보 및 수익 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우측 상단의 사업장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 입력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추가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누른 후 업종 코드를 모르는 경우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업종 코드를 확인 후 직접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의 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수익 금액 정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총수익 금액란에 총수익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 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된 금액이 총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에 등록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입력 화면입니다. 제출된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 정보 입력 항목 우측에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 명세서 등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불러오기,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지급 명세서를 불러온 직후 지급 명세서의 공제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직접 입력해야 할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가 있는 경우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의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총 수익금액, 필요 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종합소득세의 계산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아래 종합소득 금액의 사업소득 명세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앞에서 공제내역 불러오는 팝업창을 닫은 경우 인적공제명세 상단 우측에 연말정산 공제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공제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명세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명세를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하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명세 항목 우측 상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됩니다. 인적공제 입력의 인적공제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목록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명세 및 금액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앞에서 불러온 지급명세서 공제내역들이 자동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연간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년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각 항목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기 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입력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액을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근로소득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의 공제 내역이 반영되어 보여집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는 항목은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또는 도음말 등을 클릭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잔여 세액 공제는 위에서 입력한 인적공제 명세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수정 입력 시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해당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세액 공제란에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우측 상단에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기부금 내역을 불러옵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2023년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우측에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 명세를 직접 입력합니다. 기부 장려금 등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 장려금 등에 입력하는 금액만큼 공제 대상 금액은 차감하여 입력합니다. 전년도 2월 된 기부금 내역은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 불러오기 또는 기부금 조정 명세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에 등록된 기부금 중 2월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 우측 끝부분에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2월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자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불러온 지급 명세서에 세액 공제 내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 입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번부터 7번 항목 지출 금액 중 더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 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의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 총액을 입력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 공제는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조정 입력됩니다. 전자신고 세액 및 결정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가산세액 계산 명세 항목에 상세 내역 펼치기를 클릭하면 가산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아래에 총 결정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간 예납 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며 원천징수 세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 가능합니다. 팝업창 상단 우측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원천징수 내역을 불러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및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사항과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 세액 소득세 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의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세 내역 펼치기를 클릭하여 앞서 작성한 신고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순 경비율로 추계한 사업소득과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